인사에서 좀 해줘야 되거든요 게임을 수확적으로 풀려고 해야지 이거 불안하다 여기까지 오지 말라니까 여기는 얘한테 맡기고 이것이 KDC의 농구입니다 이것이 SK 농구에요 조영상 살아있네요 죽은 적 없습니다 약속을 혼자 많이 하고 다녀요 시간은 없는데요 이정현의 석점 21. 23. 16. 25. 21. 23. 23. 어! 김영훈! 남기러 가줘야 돼. 지금 머리가 힘드니까. 도망껏 얹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I need a little bit pa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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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tch that pump. Check that in. Hey I need a little bit passion. Yeah, I buy a little bit passion. That's about to me. 김영환이 열렸네요! 성점! 김영환! 김영환! 김영환의 마중간 45도 깨끗합니다! 공유가 막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밍으로! 성점퍼! 경기를 펼치시지도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시덴 돌파 김영환은 성을 탑니다! 2번! 2번을 잘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연빈이 가동기대로 갑니다! 정 Schuster KIR Withe 위현빈! 예! 이연빈 돌파! 태르 MC Craig Future볼게요. genau界Inis! pans이 thank you for a Sang Now! 쏘지 않고, 아! 띄워두었습니다! 어핀 플레이! 남아있는 시간 2초! 잡고 허훈 넘어옵니다! 던지는데요! 허훈이 잡고, 멀리서! 어핀 플레이! 허훈이 띄웁니다! 허훈이 띄웁니다! 어핀 플레이! 근데 옆에서 하게 되나? 비결이 필요해진 시점에 왔습니다, 허훈! 파운드 유행! 이대왕이 형이 잡고 남았습니다! 멀어졌습니다, 0-3을 향해 허훈! 허훈! 자, 그럼 남은 시간 3초, 2초! 멀어졌다, 이도웨이 2초! 띄웁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침세트 스트리프, 김낙현 띄워두었습니다! 엔딩 멀켄! 김낙현, 자, 풀업 석전! 자, 갑니다! 김낙현, 테이크 수비 멀리! 열렸어요! 드롱! 4초, 3초, 2초! 1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플러치의 해결사로 거리를 났던 이재돈 전투였습니다. 자, 샤클랑 3초 남겨놓고, 이재돈 돌파! 득점입니다! 작은 거 하나가, 승패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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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쳐봅니다! 하후구와의 축소와 하나 사이로 찐코 들어갑니다! 이재돈 빨리! 이재돈 돌파! 그리고, 오! 이재돈의 동점! 이재돈 있습니다! 변준영, 3초 남았어요! 2초, 2초! 자, 변준영! 엔터! 변준영, 스트링 인트로! 변준영, 춤을 추면서 들어갑니다! 돈하솜 거 멈춰섭니다! 레이언 득점! 비하인드 백 indem을, 변준영, 번호 스탯! 변준영, 잘하고 싶지? 네, 장난해, 장난해! 그러면 차분히 하는 게 잘하는 거야 막힐 때는 따로 있어, 막힐 때는 동력변에 자신 있게 안 들어가니까 저 안 들어갑니다.. ifen센터 이듬 타는데요? 스탭백. 표정입니다. 그리고 승궁기표를 맞이하는 KCC 소교창입니다. 코너에서 성교창, 드라이브윈, 성교창. 아! 정규창! 자 클라가 5초 남았습니다. 송교창, Z 스텝! 성조! 가이버! 1대1 할 것 맞죠 송교창 선수? 임동섬을 안팔 넣고, 정규창! 가이버! 위대전 돌아왔습니다. 성교창이 된거에요! 성교창! 성교창이 포옹니다! 자 왼쪽 다시 한번 갑니다! 1터과! 김혁판 더 팬! 팬 더웨이! 오! 들어갑니다! 결점도 있는 점! 네 맞습니다. 김용환의 점점 들어가잖아요. 양궁성 리바운드 이후에 품백득점! 아 역시 리바운드 1대다운 모습이네요. 그리고 알렉산더 바로 던져봅니다. 접점 안 들어갔고요. 자 리바운드 야궁성입니다. 이제 최고의 리바운드 야궁성의 품백득점입니다. 양이종이에 먼저 잡았고, 썰린저 쪽으로. 멀리서 파고들은 블랙! 양궁성의 블랙! 야궁원이 뜁니다! 원희 골밑이 투입합니다. 구원 3연성 7대3입니다. 앞설봐도 KCC, KC슛 안영주. 성교! 오! 전혀 호흡 맞지 않았던 KCC고요. 안영주 안영주 안영주! 공격표를 치는 서울의 스ончats. 안영주 직접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매점까지 들어왔습니다. 아 아영주 드롭합니다. 그리고 원희 원단힘에서 속공평입니다 타일럿 데이비스 원예스 기간 5초 남았습니다 데이비스 원희와의 스펙 단골건 이도웨이 멜습니다 데이비스 스킨! 원앤트랍까지 직접 운명 복붙 올라왔습니다 타일럿 데이비스 원앤트랍! 타일럿 데이비스 이정현 돌파 올라갑니다 100점 놓쳤어요 시간 있습니다 캣! 컴퓨터 대이비스 공개 슛러! 슛장! 슛러! 그대로 던집니다. 대박입니다. 슛러의 3포인트! 빠르게 이동 가져가면서 띄웁니다. 에디언 플레이! 조나단 모투리. 자, 직접 인사이트까지 왔습니다. 수비 뛰어놓고 오른손 호흡슛! 윗낙평골 전달 받았습니다. 스크린, 덩패트, 모투리! 원핸던! 전자랜드 류롱 감독들 피라이 새빵 조라마 모투리 아 완벽하지 않으세요? 조라마 모투리 이스토프레임 모세서두가 자신감이 핫컷 올라왔어요 조라마 모투리 이스토프레임 조라마 모투리 이스토프레임 조라마 모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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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린저에게 다시 안쪽 넣어주는데요 세글! 와 설린저의 환상적인 어시스템 자리에다 설린저 몸을 부딪히면서 러닝 훅 슛! 설린저! 설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빠른 돌파! 블락샷! 이번 강의는 블락샷! 자리에다 설린저! 이제도 피켄탑 설린저 원드립을 적중 들어갑니다! 전설로 기억될 퍼펙트템 2020-2021 KBL 챔피언 안양 KGC 인상사가 세 번째 별을 따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